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대장장의지수와 유전자 혁신기술지수 등 올해도 테마지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대장장의지수는 소재와 부품, 장비에 특화된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로 휴대폰과 반도체 등 경쟁력이 높아지는 산업에 속한 종목들로 구성돼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전자 혁신기술지수는 유전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FN가이드 관계자는 올해에도 세계지수와 테마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상장지수 펀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테마지수 개발을 위해 리서치 인력을 보강하고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해 엔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N가이드는 이 밖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원자력 발전과 NFT, 구독경제, 사물인터넷 등의 테마지수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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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